라빅은 눈을 떴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잠을 깼다. 여인은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를 보고 있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을 깨면 이미 각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인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니 문득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딴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다. 그는 다시 한잠 잘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려니 생각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곧 여인을 떼어버리기로 작정했다.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간단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튼 간단한 일이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일어난 지 오래되었소? 여인은 깜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더 잘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깨셨다면 죄송해요. 당신 때문에 잠이 깬 건 아니오. 그녀는 일어섰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 앉아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다려요. 곧 일어날 테니까. 아침을 먹어야지. 이 호텔의 유명한 코피를 말이요. 그만한 시간은 둘 다 있겠지. 그는 일어나서 벨을 눌렀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다. 여인이 욕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용한 타월까지도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이를 닦고 있는데 한여가 아침밥을 날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둘렀다. 어색했소? 하고 그는 욕실을 나오면서 물었다. 뭐가요? 한여와 마주쳐서 미처 생각을 못했소. 아니요. 한여도 놀라지 않았어요. 여인은 쟁반을 보았다. 라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식사는 두 사람뿐이었다. 물론이요. 여기는 파리니까요. 자, 커피를 들어요. 머리가 아픈가요? 아니요. 다행이요. 난 조금 아파요. 하지만 한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거요. 자, 브리오시를 하나 드시오. 전 못 먹겠어요. 아니, 먹을 수 있을 거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한 번 먹어봐요. 그녀는 브리오시를 집었다. 그러나 도로 놓았다. 정말 못 먹겠어요. 그럼 커피를 마시고 담배나 데우시오. 그것이 군인들의 조반이란 거요. 네. 라빅은 식사를 시작했다. 아직도 배가 고프지 않단 말이요. 잠시 후에 라빅이 불었다. 네. 여인은 피우던 담배에 불을 껐다. 전 아무래도. 하고 말하다가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뭐요? 라빅은 흥미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젠 돌아가야겠어요. 길을 알겠소? 여긴 와그람 근처인데. 모르겠어요. 어디에 살고 있소? 오델 베르당이에요. 거기라면 여기서 몇 분 안 걸려요. 밖에 나가서 가르쳐드리지. 아무튼 수위가 있는 곳은 내가 데리고 지나가야 할 테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돈 이야기구나.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항상 돈이지. 곤란하다면 어떻게 해 드릴 수 있소? 하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만두세요. 그건 무슨 뜻이죠? 하고 그녀는 거칠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라빅은 지갑을 다시 집어넣었다. 죄송해요. 여인은 일어섰다. 당신은. 전 당신에게 감사를 드려야 해요. 아무도 밤에 혼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라빅은 간밤에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만약 여인이 자기에게 무슨 요구라도 했다면 우습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설마 고맙다고 인사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요구당하는 것보다도 더욱 어색했다. 전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을 거예요. 하고 여인은 말했다. 그러고는 결심이 서지 않는 듯 그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여자는 어째서 나가지 않는 걸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젠 알겠지요?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그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똑바로 라빅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요. 그 정도로 됐소. 라빅은 애투를 집어들었다. 자, 아래까지 발에다 드리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좀 가르쳐만 주세요. 여인은 할 말을 찾으면서 망설였다. 아마 당신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만약. 만약? 라빅은 잠시 후에 반문했다. 만약 사람이 죽었다면? 하고 여인은 불쑥 말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고는 울기 시작했다. 흐느끼지는 않았다.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다. 라빅은 여자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 누가 죽었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여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 남자를 죽였소? 여인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당신이 죽였소?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내게 묻고 싶다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그이는 죽었어요. 하고 여인은 소리쳤다. 별안간. 여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병을 앓고 있었나요? 네. 의사에게는 보였소? 네. 하지만 그이는 병원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어제 그 의사가 왔었소? 아니요. 사흘 전에 왔었어요. 그이는 의사를 의사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다시는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후에는 다른 의사를 부르지 않았소? 아는 의사가 있어야죠. 여기 온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어요. 그 의사는 보이가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그이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이는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 게 더 잘 낫는다고 했어요. 무슨 병이었소? 모르겠어요. 의사는 폐렴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이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의사는 모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어젠 웬만큼 차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소? 그이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이는 저 자기가 없는 동안에 내가 배반할 거라고 그이는 당신은 그이를 몰라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호텔에 있나요? 네 호텔 주인에게는 이야기를 했소? 아니요. 갑자기 그이가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해지고 그리고 그이의 눈이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라빅은 어젯밤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난처하게 됐다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그에게도 그렇지만 여인에게도 여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젯밤의 일은 그녀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다. 인생이란 감상적인 비유 이상의 것이다. 라빅은 자기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 창녀의 방에서 지냈다. 장녀들이 그를 구해준 것이다. 그것이 목사였다면 그를 도와서 극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어쨌든 책임은 져야 한다. 그는 애투를 집어들었다. 갑시다. 함께 가드리지. 그 사람은 당신 남편이었소? 아니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오델 베르당의 주인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대신 검게 물들인 코수염과 눈썹이 숯이 많았다. 그는 로비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뒤에는 보이와 한여 그리고 가슴이 밋밋한 여자 경위가 있었다. 주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여인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대뜸 욕을 하기 시작했다.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뚱뚱한 작은 손을 휘두르며 분노와 격앙과 그리고 라빅이 짐작헌데 안도감도 섞어서 마구 떠들어댔다. 주인이 경찰이니 일국인이니 혐의니 감옥이니 하는 말을 하자 라빅은 그것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프로방스 출신이요? 하고 라빅은 조용히 물었다. 주인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아니요. 그게 어쨌단 말이요? 하고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라빅은 대답했다. 당신의 말을 막으려 했을 뿐이요. 그러자면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을 하는 게 제일이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 시간은 더 짓거릴 테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무슨 볼일이 있소? 이제 겨우 사리에 맞는 말을 했군요. 주인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그는 유력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조금 전보다는 조용히 물었다. 의사요. 주인은 이제 위험할 것은 없다고 느낀 모양이다. 의사 따위는 필요없소. 하고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필요한 건 경찰이야. 주인은 라빅과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겁을 집어먹고 항의하고 그리고 사정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안지가 지금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나지 않았는가 말이요. 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점점 더 격앙된 표정으로 라빅을 노려볼 뿐이다. 내가 대신 그 설명을 해드릴까? 라빅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손님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손님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릴 테니까. 하지만 경찰이 안 올 수는 없지. 법률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얼버버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당신이 걱정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 당신이 걱정한 것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떠맡기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어.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소. 또 계산도 걱정이었죠. 그것은 다 지불하겠소. 그럼 시체를 좀 보여주시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좋도록 처리하겠소. 라빅은 주인 앞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몇 호실이요? 하고 그는 여인에게 물었다. 14호실이에요. 당신은 오지 않아도 좋아요. 나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전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안 보는 편이 좋을 텐데. 하지만 여기 있기는 싫어요. 그럼 좋도록 해요. 그것은 길쪽을 향한 천장이 낮은 방이었다. 한여와 수의와 보이 등 몇 사람이 문앞에 몰려있었다. 라빅은 그들을 밀치고 들어갔다. 방에는 침대가 둘 있었다. 벽쪽의 침대에 남자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붉은 실크 파자마를 입고 검은 고수머리를 한 남자의 시체는 밀처로 만든 인형처럼 누렇게 굳어져 있었다.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얼굴에 루즈가 묻은 땀으로 만든 싸구려 성모상이 놓여있었다. 라빅은 죽은 남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남자의 입술에는 루즈의 흔적은 없었고 그런 타입의 남자 같지도 않았다. 눈은 반쯤 뜨고 있었는데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더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권태 속에서 굳은 것처럼 무관심한 느낌을 시체에 더해주고 있었다. 라빅은 시체 위로 몸을 구부렸다. 그리고 침대 곁에 테이블에 놓인 병을 모두 살펴보고 시체를 검사했다. 폭력을 간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여기 왔던 의사의 이름은 뭐죠? 하고 그는 여인에게 물었다. 이름을 알고 있어? 몰라요. 그는 여인을 쳐다보았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자, 저기 가서 앉도록 해요. 저쪽 구석진 의자에. 진정을 해야 하니까. 의사를 불러온 보이가 여기 있나? 그는 문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모두 똑같이 공포와 호기심이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와가 여기를 맡고 있었어요. 빗자루를 창처럼 꼬나진 청소부가 말했다. 프랑스와는 어디 있지? 보이 하나가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왔다. 여기 왔던 의사의 이름이 뭔지 아나? 보네 샤를르 보네라고 하더군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나? 보이는 호주머니를 뒤졌다. 파시이 2743번 입니다. 됐어. 라빅은 호텔 주인의 얼굴이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우선 그 문을 닫도록 합시다. 아니면 거리를 지나가는 통행인들까지 불러드릴 셈이오? 원천만에 나가 모두 나가 너희들 왜 여기서 서성대고 있어? 봉급을 거저먹을 셈인가? 주인은 종업원들을 내쫓고 문을 닫았다. 라빅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베베르를 불러 잠시 동안 통화를 했다. 그 다음에 파시이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보네는 그의 진찰실에 있었다. 의사는 여인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라빅은 말했다. 잠깐 오셔서 사망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는지. 그 사람은 나를 내쫓았어. 그것도 모욕적으로. 이젠 무례한 짓을 할 수 없게 되었어. 그는 아직 왕진녀도 지불하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라 나를 욕심많은 돌팔이 의사라고 했어요. 계산은 해드릴 테니 오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죠. 직접 오시는 편이 낫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돈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죠. 보네는 잠시 망설임 끝에 말했다. 하지만 돈을 받기 전엔 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00프랑 입니다. 좋습니다. 300프랑 지불하겠습니다. 라빅은 수화기를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서 미안하오. 하고 그는 여인에게 말했다. 별 도리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와줘야 하오. 여인은 벌써 돈을 꺼내 들고 있었다.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돈이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굴 건 없어요. 의사가 곧 올 거요. 그때 의사에게 주면 돼요. 당신이 직접 사망 진단서에 서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하고 여인이 물었다. 그건 안 됩니다. 라빅은 말했다. 프랑스인 의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치료해 준 의사가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보내 보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단 한 사람이 방에서 나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거리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소음도 마치 무거운 공기의 벽에 부딪혀 간신히 그것을 뚫고 나온 것 같이 작아졌다. 죽은 자는 몇 시간 동안 버려져 있다가 이제 비로소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의 강대한 침묵이 값싼 방안을 가득 채웠다. 타는 듯 빨간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죽은 어릿광대 처럼 주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은 힘을 가지며 우아하며 우스꽝 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움직이지 않고 다만 썩어가는 것만이 지니는 이상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완성된 것만이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죽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도 겨우 잠깐이지만 당신은 이 사람과 결혼하진 않았죠? 라빅이 물었다. 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유산 문제가 있으니까요. 경찰은 당신 것과 저 사람 것을 구분해서 리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 것은 잘 챙겨두어야 하오. 저 사람 것은 경찰이 보관합니다. 저 사람의 일가 친척이 나타나면 내주기 위해서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프랑스엔 없어요. 당신은 이 사람과 동거했지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었소? 2년 간 이었소요. 라빅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방 같은 것은 없소? 있어요. 여기 놓아두었는데 저기 벽 쪽에 두었어요. 어제 저녁 까지는. 알았어. 주인 녀석의 지시군. 하고 라빅은 문을 열었다. 비를 든 청소부가 깜짝 놀라 물러섰다. 할머니 하고 라빅은 말했다. 나이 든 분이 너무 호기심이 많군요. 주인을 불러줘요. 청소부는 항의를 하려고 했다. 내 말이 틀렸군. 하고 라빅은 그것을 가로막았다. 당신 나이쯤 되면 호기심 남는 것이 없는 법이죠. 아무튼 주인이나 불러줘요. 노파는 무엇인지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고는 비를 앞으로 내밀며 가버렸다. 안됐지만 하고 라빅은 말했다. 할 수 없어요. 뭘 인정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곧 처리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게 간단한 거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여인이 말했다. 라빅은 여인을 쳐다보았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네. 호텔 주인은 계산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문을 노크하지도 않았다. 가방을 어떻게 했어? 라빅이 물었다. 그보다 계산을 먼저 해야죠. 이겁니다. 계산을 먼저 해 주십시오. 가방이 먼저야. 아무도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방은 아직도 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다음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시오. 그 계산서를 이리 주시오.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와요. 주인은 화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았다. 돈을 치르겠단 말이오. 라빅이 말했다. 주인은 문을 꽝 닫고 나갔다. 가방에 돈이 들어있소? 라빅이 여인에게 물었다. 저는 잘 아니 없을 것 같아요. 돈 둔 를 잘 모르시오? 양복? 아니면 돈이 없었소? 돈은 지갑에 넣어두었어요. 지갑은 어디 있소? 베개 하고 여자는 망설였다. 대개 베개 밑에 넣어두었어요. 라빅은 일어섰다. 그리고 시체가 베고 있는 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검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여인에게 주었다. 돈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꺼내시오. 서둘러서 감상에 젖을 시간 없소. 당신은 살아야 하오. 그 애 어디다 쓰게 한단 말이요. 경찰에서 곰팡이나 쓸게 하겠소?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가 두필의 말이 끄는 채소 마차에 마부와 다투고 있었다. 운전사는 강력한 모터의 위력을 빌어 마부에게 마구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었다. 라빅은 돌아섰다. 끝났소? 네. 그럼 지갑을 이리 주시오. 그는 지갑을 베개 밑으로 밀어넣었다. 지갑이 아까보다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돈은 핸드백에 넣어두시오. 여인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 라빅은 계산서를 펴서 훑어보았다. 계산을 해준 적이 있소? 전 모르지만 아마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2주일치 계산서야. 계산은 라빅은 잠시 망설였다. 죽은 사람을 라진스키씨라고 부르기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계산은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했어? 네, 그랬어요. 그인은 늘 말했어요.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집을 해야 할 것은 언제나 꼬박꼬박 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주인이 망할 놈이군. 마지막 계산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인은 그런 쪽지는 모두 작은 가방에 넣어두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라빅은 웃음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수희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 뒤에 주인이 따라 들어왔다. 이게 전부요? 하고 라빅은 여인에게 물었다. 네. 물론 이게 전부지요. 주인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셨소? 라빅은 작은 쪽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소? 대체 열쇠를 어디다 두었을까? 옷장에 양복 호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라빅은 옷장을 열었다. 안은 비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빅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 양복은 밖에 있지요? 하고 수희는 더듬거렸다. 왜? 깨끗이 손질을 하려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라빅은 말했다. 얼른 가져와 이 도둑놈아. 하고 주희는 소리를 질렀다. 수희는 묘한 눈초리로 눈을 깜빡이며 주인을 슬쩍 쳐다보고는 나갔다. 그리고 곧 양복을 가지고 돌아왔다. 라빅은 조끼를 털어보고 다음에 바지를 털어보았다. 짤랑 소리가 났다. 라빅은 잠시 망설였다. 죽은 사람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지다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마치 바지도 남자와 함께 죽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상했다. 옷은 옷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열쇠를 꺼내 가방을 열었다. 위쪽에 서류철이 있었다. 이것이요? 하고 그는 여인에게 물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라빅은 계산서를 곧 찾아냈다. 계산은 끝나 있었다. 그는 그 계산서를 주인에게 보였다. 일주일 분이 더 계산되어 있군. 그래서 어떻다는 거요? 하고 주인은 소리를 질렀다. 그토록 사람을 화나게 하고 더럽히고 소동을 일으키고선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난 다시 속이 뒤집힐 것 같단 말이요.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야죠. 손님들이 달아날 것이라고. 당신 자신이 말하지 않았어? 손해는 그것뿐이 아니요. 게다가 이 침대는 어떻게 하지? 이 방도 소독을 해야 해요. 시트도 더럽혀져 있고 시트는 계산에 들어 있어 게다가 죽은 사람이 25프랑짜리 저녁 식사를 먹은 것으로 되어 있군. 당신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소? 하고 그는 여인에게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대로 집을 하면 안 될까요? 저 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다.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런 기분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적과 죽은 사람 부어 터진 듯한 침묵 그 편이 났다. 차라리 못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는 테이블에서 연필을 꺼내 들고 계산을 했다. 그러고는 계산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되었어? 주인은 마지막 숫자를 슬쩍 훑어보았다. 당신은 내가 미친 줄 아시오? 그걸로 됐소? 하고 라빅은 다시 한 번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어째서 참견을 하는 거요? 우린 형제가 아니오 하고 라빅은 말했다. 이젠 알겠소? 봉사료와 세금도 가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받겠소. 좋아. 라빅은 그만큼 가산했다. 292프랑 지불 되야 되겠소. 하고 그는 여인에게 말했다. 여인은 핸드백에서 300프랑을 꺼내어 주인에게 주었다.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나가려고 했다. 방을 6시까지는 비워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치를 계산하겠소. 8프랑 거슬러 주게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럼 수위에게는요? 그건 우리가 주지. 팁도 우리가 주고. 주인은 못마땅한 태도로 8프랑을 계산해서 테이블에 놓았다. 빌어먹을 애국인 같으니 하고 투덜거리며 그는 방에서 나갔다. 프랑스의 호텔 주인들 중엔 애국인들 덕으로 살아가면서도 애국인을 미워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놈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라빅은 팁을 탐하는 표정으로 문앞에 서있는 수위를 발견했다. 자 여기 있네. 수위는 얼른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나가버렸다. 이젠 경찰 문제를 해결해야겠소. 그러면 씻고 나갈 수가 있지. 라빅은 여인 쪽을 보면서 말했다. 여인은 서서히 내려앉는 저녁 어스름에 쌓여 구석의 가방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지만 그는 다시 여인을 쳐다보았다. 밑에 내려가 있으면 어떻겠소? 사무실 같은 게 있을 텐데 여인은 머리를 저었다. 그럼 나도 함께 가죠. 내 친구가 와서 경찰관계를 처리해줄 거요. 딱 더 베베르라는 사람이요.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립시다. 아니 그냥 여기 있겠어요? 할 일도 없는데 왜 여기 있으려는 거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 이젠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저하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늘 나돌아 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있어 주겠어요.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젠 저 사람이 알 리 없지 않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뭘 좀 마시도록 합시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있소. 라빅은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벨을 눌렀다. 놀랄만큼 빨리 보이가 나타났다. 큰 잔으로 꾸냑을 두 잔 갖다주게. 이리 가져올까요? 응 알겠습니다. 보이는 잔 두 개와 부르로아제 병을 가져왔다. 그리고 어스름 속에 침대가 희뿌옇게 보이는 구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불을 켤까요? 하고 그는 물었다. 괜찮아. 그런데 병은 여기 두고 가도 좋아. 보이는 쟁반을 테이블에 놓고 침대 쪽을 다시 한 번 힐끗 보고는 얼른 나가버렸다. 라빅은 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마셔요.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요. 그는 여인은 싫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권해서 마시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단숨에 잔을 비웠다. 당신 것이 아닌 가방 속에 뭐 중요한 것 없소? 없어요.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은 쓸만한 것은 왜 뒤져보지 않소? 가방 속엔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전 알고 있어요. 저 작은 쪽 가방에도? 아 마 없을 거예요. 전 그이가 뭘 넣어두었는지 몰라요. 라빅은 그 가방을 창가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어보았다. 병 두세 개 내의 몇 벌 노트 서너 권 수채화 도구 한 상자 화필 몇 개 책 한 권 그리고 서류 끼우개 옆에 달린 주머니에 지폐가 두 장 얇은 종이에 쌓여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여기 백 달러가 있소. 하고 그는 말했다. 넣어둬요. 이것으로 한동안은 살 수 있을 거요. 이 가방은 당신 것과 함께 놓아둡시다. 당신 것으로 해두는 게 좋을 거요. 고마워요. 하고 여인은 말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짓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소만 아무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신을 위해 중요한 일이요. 그것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테니까. 싫어하진 않아요. 다만 직접 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라빅은 다시 잔을 비웠다. 한 잔 더 하시오. 여인은 천천히 잔을 비웠다. 기분이 좀 나아졌소? 하고 그는 물었다. 여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녁 어스러미 그녀를 감쌌다. 때때로 레인사인의 빨간 빛이 여인의 얼굴과 손을 스쳐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고 여인이 말했다. 저 사람이 여기 있는 동안은 두 사람의 구급차 인부는 담요를 젖히고 들것을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시체를 들어올렸다. 그들은 그것을 사무적으로 척척 해치웠다. 라빅은 여인이 기절을 하는 경우 부축할 수 있도록 곁에 바짝 붙어 서있었다. 인부들이 시체를 덮어버리기 전에 그는 허리를 굽혀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에 놓인 조그마한 목각 성모상을 집었다. 이건 당신 것 같은데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는 그것을 여인에게 주었다. 여인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작은 가방을 열고 그것을 그 안에 넣었다. 인부들이 시체를 덮어씌웠다. 그리고 들것을 들었다. 입구는 비조받고 밖에 복도도 과히 넓지 않았다. 그들은 억지로 나가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들것이 벽에 부딪혔다. 시체를 내려야겠어 하고 나이 많은 쪽이 말했다. 이래서야 모퉁이를 돌 수가 있어야지. 그는 라빅을 쳐다보았다. 자 하고 라빅은 여인에게 말했다. 우린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립시다. 여인은 머리를 저었다. 좋아 하고 그는 인부에게 말했다. 자네 좋도록 하게. 두 인부는 시체에 손과 발을 잡고 시체를 들어 올려 마룻바닥에 놓았다. 라빅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인부들은 들 것을 현관의 넓은 홀로 가지고 갔다. 그런 다음 어스름 속에 다시 돌아와서 희미한 불이 켜져 있는 복도로 시체를 들고 나왔다. 라빅은 그들의 뒤를 따랐다. 인부들은 시체를 높이 쳐들고 계단을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시체가 무거워서 인부들의 얼굴에는 붉은 힘줄이 솟고 땀이 축축히 내뱄었다. 시체는 인부들의 머리 위에서 무겁게 흔들렸다. 라빅은 그들이 아래층으로 다 내려갈 때까지 지켜보고 되돌아왔다. 여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구급차는 길에 서 있었다. 인부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빵을 화덕에 밀어넣듯 들것을 구급차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자기들 좌석으로 기어올랐다. 엔진은 누가 땅속에서 울부짖고 있듯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차는 급커브를 돌아 길 모퉁이로 사라졌다. 여자는 돌아섰다. 좀 더 일찍 돌아갈 걸 그랬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만 했죠? 그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이보다 먼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해해요. 자 이리 와서 한 잔 더 드시오. 그만 하겠어요. 경찰과 구급차가 왔을 때 베베르가 전등을 켜두었었다. 시체를 드러내고 보니 방이 전보다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조용해진 것 같았다. 마치 시체는 가버리고 죽음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호텔에 그대로 묵겠소? 아마 그럴 생각은 없겠지만. 네. 싫어요. 파리에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소? 없어요. 어디 들고 싶은 호텔이라도 있소? 없어요. 이 근방에 이것과 비슷한 작은 호텔이 하나 있는데 깨끗하고 점잖은 집이요. 거기면 당신 방을 하나쯤 마련할 수 있을 거요. 오델 밀랑이란 호텔이요. 저 그 호텔로 가면 안 될까요? 당신이 계시는 엥테르 라셔널 말이요? 네. 저 거기라면 조금은 낯이 익었으니까 전혀 생소한 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엥테르 레셔널은 여자가 묵을 호텔에 못되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결코 그렇게는 할 수 없지.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같은 호텔에 들다니 나는 보호자가 아닌걸. 그런데 이 여자는 내게 벌써 무슨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군. 그곳은 당신에게 권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는 자기 생각보다 더 냉정하게 말했다.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어요. 피난민들이. 오델빌랑으로 정해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옮기면 되지 않소? 여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이쪽의 속셈을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다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때 부끄럽게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그쪽이 훨씬 낫다. 좋아요. 하고 여인은 말했다. 당신 말씀대로 하죠. 라빅은 가방을 택시까지 운반하도록 일렀다. 오델빌랑은 자동차로 2, 3분밖에 안 되는 곳에 있었다. 그는 방을 하나 빌고 여인과 함께 올라갔다. 방은 3층에 있었다. 장미꽃 무늬의 벽지에다 침대 옷장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두 개 놓여있었다. 이만하면 됐소? 하고 그는 물었다. 네. 아주 좋아요. 라빅은 벽지를 훑어보았다. 형편없는 것이었다. 어쨌든 밝기는 한 것 같군. 하고 그는 말했다. 밝고 깨끗하고 그래요? 가방을 올려왔다. 자, 이것으로 다 된 것 같소.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인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표정이 없었다. 잠을 자야지 어때요? 잠이 올 것 같소? 자도록 해보겠어요. 그는 호주머니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댄 튜브에서 약을 두 알 꺼냈다. 이걸 먹으면 잠이 올 거요. 지금 먹겠소? 아니, 나중에 먹겠어요. 좋아요. 그럼 난 가겠소. 2, 3일 후에 다시 오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도록 하시오. 이것이 장의사의 주소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여기 두고 가겠소. 하지만 거긴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자신의 일을 생각해야 하니까 다시 찾아오겠소. 라빅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당신 이름은? 마두 조악마두라고 해요. 조악마두 알겠소. 기억해두죠. 그는 자기가 이름을 기억해두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제스처가 필요했다. 아니 적어두는 게 좋겠지 하고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처방전을 꺼냈다. 자 당신이 직접 적어주지 않겠소? 그게 간단하지. 그녀는 처방전을 받아서 자기의 이름을 썼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뜯어서 애투의 옆 호주머니에 넣었다. 곧 자도록 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일 거요.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고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런 거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수면과 얼마간의 시간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 틀림없이 괜찮아질 거요. 네 알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자도록 하시오. 네 고마워요. 여러가지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안 계셨더라면 전 어떻게 됐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여인은 손을 내밀었다. 손은 차가웠다. 여인은 힘을 주어 꼭 지었다. 좋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벌써 무엇인가 결심이 섰다. 라빅은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축축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들이마셨다. 자동차 사람들 길 보퉁이에는 벌써부터 애국인 창녀가 두서넛 그리고 비어홀 카페 담배냄새 식욕 증진제 가솔린 변화무쌍하고 바쁜 생활 겉보기에는 얼마나 멋진가 그는 호텔의 정면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져 있는 창이 두서넛 그중에 한 방에서 지금 여인은 앉은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여인의 이름을 적은 종이쪽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찢어버렸다. 망각 참으로 멋진 말이다. 그것은 공포와 의안과 망령으로 가득 차 있다. 망각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으랴. 그러나 누가 완전히 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기억의 잔재. 더 이상 살아갈 목표를 잃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는 에투아르 쪽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었다. 개선문 뒤에는 서치라이트가 장치되어 있었다. 묘지 위에서는 청백홍의 거대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1918년에 휴전 20주년 기념일이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서치라이트의 빛은 흘러가는 구름에 둔하고 희미한 찢어진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갈기갈기 찢긴 깃발이 점점 어두워가는 하늘에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나약하고 힘이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군중은 침묵 속에 있었다. 휴전 하고 라비게 옆에 섰던 여자가 말했다. 저는 지난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이번에는 아들 차례지요. 휴전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침대 위에 붙어있는 체온표는 새것으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다만 이름만이 적혀있었다. 리시엔르 마르티네 비트 셔몽 클라벨 가 처녀는 창백하게 질린 채 누워있었다. 지난 밤에 수술을 받은 것이다. 라빅은 처녀의 심장 고동을 주의깊게 들어보았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켰다. 좀 나아졌군 하고 그는 말했다. 수혈이 작은 기적을 낳았어. 내일까지 견딘다면 살른지도 몰라. 그거 잘됐군 하고 베베르가 말했다. 축하하네. 아무래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맥박이 140에다 혈압 180 카페인에다 코라민 정말 위험했어. 라빅은 어깨를 으쓱했다. 축하할 것 없네. 얘는 요전엔 애보다 일찍 왔던 거야. 그의 발목에 금사실을 치고 있던 애 말이야. 그 차이야. 그는 처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것이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비트 휴몽에서 오는 낙태 실패 환자를 위한 병원을 하나 채워야겠군. 요번엔 아이도 역시 거기서 왔지. 베베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그것도 클레벨 가에서 왔었지. 아마 둘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같은 산파에게 갔을 거야. 그리고 이 처녀도 전번 처녀와 같은 시각에 밤에 찾아왔어. 자네를 호텔에서 붙잡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네.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라빅은 그를 쳐다보았다. 호텔 같은 데 살고 있으면 저녁에도 대개 없는 법이야. 베베르. 동지 딸의 호텔방이란 과히 쾌적한 곳이 못되거든. 알만하네. 그런데 왜 언제까지나 호텔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편하고 비개성적인 생활이지. 혼자 살면서도 혼자가 아니거든. 그런 그런 생활이 그런 생활이 좋은가? 응.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작은 아파트를 얻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 라빅은 다시 처녀에게로 몸을 구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의제니? 하고 베베르는 물었다. 간호원은 힐끗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라빅씨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닥터 라빅이야 의제니 하고 베베르는 고쳐서 말했다. 이 사람은 독일서 큰 병원의 예과 가정이었던 말이야.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분이야. 여기서는 하고 말하며 간호원은 안경을 고쳤었다. 베베르는 얼른 가로막았다. 알았어. 그만둬.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 이 나라에선 외국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아. 한심한 일이야. 라빅이 아파트를 어찌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라빅씨는 망각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결코 스스로 가정이라는 것을 꾸미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베베르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빅씨에게는 신성한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브라보! 라빅은 처녀의 침대 위에서 말했다. 원 별소리를 다 들어보겠군. 하고 베베르는 의제니를 쏴보았다. 직접 물어보시지요. 닥터 베베르. 라빅은 미소를 지었다. 전곡을 찔렀군. 의제니 하지만 신성한 것이 전부 없어지면 이번에는 다시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신성한 것이 되는 거야. 지렁이도 맷박이 뛰고 있어서 때때로 빛을 찾아 지상으로 기어나오게 하는 생명의 불꽃을 존경하는 거지. 이건 무슨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야. 모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의제니는 하얀 가운에 가슴에 잡힌 주름을 열심히 펴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겐 신앙이 있어요. 라빅은 애투를 집어들었다. 신앙이란 때때로 사람을 광신적으로 만들지. 그러므로 모든 정교는 그렇게도 많은 피를 흘린 거야. 그는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관용이란 혜의의 딸이야. 의제니 망각된 불신의 인간인 내가 의제니에 대해서보다 신앙을 가진 의제니가 내게 대해서 더욱 공격적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베베르는 소리내어 웃었다. 한데 얻어맞았군. 의제니 대꾸는 하지마. 더 혼날 테니까. 저는 여자로서의 명예. 좋아. 하고 베베르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것을 소중히 지켜요. 언제나 그게 제일이지. 자 이제 나도 나가야겠어. 사무실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 자 가세. 라빅. 안녕 의제니. 안녕히 가세요. 닥터 베베르. 안녕 의제니. 하고 라빅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의제니는 억지로. 그것도 베베르가 그녀를 돌아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대답을 했다. 베베르의 사무실에는 쉽게 부서지는 흰색과 황금색의 재정시대 가구가 가득 차있었다. 책상 위의 벽에는 자기 집과 정원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벽 가장자리에는 폭이 넓은 현대식 긴 의자가 놓여있었다. 베베르는 병원에서 묵을 떼는 그 위에서 잠을 잤다. 이 병원은 그의 것이었다. 뭘로 할까 라빅? 꼬냑으로 할까 아니면 디보네로 할까? 커피로 하겠어. 아직 남아있다면. 입구 말고 베베르는 커피포트를 책상 위에 놓고서 스위치를 꽂았다. 그러고는 라빅적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오늘 오후 오시리에 대신 나가주겠나? 가지. 지장 없겠나? 전혀. 별로 할 일이 없어. 잘됐어. 그럼 내가 일부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군. 정원 손질을 할 생각이거든. 포션에게 부탁할까 했는데 마침 휴가 중이란 말이야. 별소리를 다 하는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가 하지 않았나? 그야 그렇지만. 그렇지만이라니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야? 적어도 나에게. 그렇지. 자네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유령의사가 되어 숨어 있어야 하다니 정말 한심해. 하지만 베베르 그건 벌써 옛 이야기가 아닌가. 독일에서 도망나온 의사는 다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기가 막히는 일이지 뭔가. 자네는 뒤랑의 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을 해주고 뒤랑은 그 덕으로 명성을 얻고 있어. 그자가 하는 것보다 낫겠지. 베베드는 웃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자네는 내일도 해주고 있으니 말이야. 아무튼 나는 부인과가 주업이고 이과 전문은 아니거든. 커피가 끓기 시작했다. 베베르는 스위치를 끄고 선반에서 찻잔을 내려서 커피를 따랐다. 한 가지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것은 말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왜 자네가 언제까지나 저 앵티르 나슈널 같은 시시한 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야. 왜 포화 근방에 있는 깨끗한 새 아파트를 얻지 않나. 가구 따위는 어디서나 싸게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기의 소유물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돼. 그렇겠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소유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나. 라빅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쓰고 지냈다. 베베르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는 안일무사주의의 사고방식이라는 현대 질병의 훌륭한 표본이야. 내가 여기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동정을 하는가 하면 곧 어째서 깨끗한 아파트를 얻지 않느냐고 묻거든. 그게 어떻다는 건가? 라빅은 참물성 있게 미소를 지었다. 만약 내가 아파트를 얻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러자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지. 그렇군.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그럼 호텔이면 필요 없단 말이지? 역시 필요하지. 하지만 다행히도 파리에는 신고 같은 것을 별로 따지지 않는 호텔이 한두 집 있거든. 라빅은 자기 커피에 꼬냑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 중에 하나가 엥테르 라셔날 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살고 있지. 주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얼버무리고 있는지는 나도 몰라. 아마 좋은 줄이 있는 모양이지. 경찰은 전혀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뇌물을 먹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야. 아무튼 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상당히 오래 거기서 살고 있어. 베베르는 의자 등에 몸을 기댔다. 라빅?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 줄은 몰랐어. 난 자네가 여기서 일만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네. 정말 딱한 처지군. 그래도 여긴 천국이지.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비하면 그런데 경찰은 만약 느닷없이 들이닥친다면 만일 붙잡히면 한두 주일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구개로 추방되지. 대개는 스윗으로 가게 돼. 재범일 경우에는 6개월 징역이지. 뭐라고? 6개월이란 말이야. 하고 라빅은 말했다. 베베르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그럴 수가 그런 모린정한 일이 어디 있나? 나도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지. 경험해 보다니 그럼 자네도 그런 일을 당해보았단 말인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그런 꼴을 당한 사람이 나 이에 수없이 많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소위 인도주의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 그 후에 나는 스페인으로 갔어. 거기선 여권 같은 게 필요 없었거든. 그리고 이번에는 응용 인도주의라는 것을 배웠지. 독일과 이탈리아의 비행사로부터 말이야. 그 프랑스로 되돌아왔을 때는 물론 모든 것에 통달해 있었지. 베베드는 일어섰다. 정말 놀랐어. 그는 술을 헤아렸다. 그렇다면 자네는 아무 제도 없이 1년 이상이나 감옥살이를 한 셈이군. 그렇게 길진 않아. 겨우 두 달이야. 왜? 재범인 경우에 6개월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빅은 빙그레 웃었다. 경험을 쌓으면 재범이란 것이 없어지거든. 한 이름으로 추방되었다가 딴 이름으로 돌아오면 그뿐이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국경 지점으로 말이야. 우린 그렇게 해서 피하고 있지. 우리는 증명서라는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직접 다시 붙잡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 그런 일은 좀처럼 없거든. 라빅이라는 것은 나의 세 번째 이름이야. 이 이름을 벌써 이럭저럭 2년이나 쓰고 있지. 그동안엔 아무 일도 없었어. 이 이름이 나에게 행운을 갖다 준 것 같아. 날이 갈수록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이젠 내 본명은 거의 잊어버렸어. 베베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자네가 나치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라니? 물론이지. 나치는 최고급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비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기막힌 세상이군. 그런데도 정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단 말이야? 몇백만 이라는 사람이 실직을 하고 있으니 정부는 우선 그것을 걱정해야 하거든. 게다가 이런 일은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라빅은 일어섰다. 그럼 신뢰하네 베베르 두 시간 후에 다시 그 처녀를 보러 오지. 그리고 밤에 다시 한 번. 베베르는 문 앞까지 따라왔다. 그런데 라빅 하고 그는 말했다. 언제 시간 있을 때 저녁에 우리 집에 오지 않겠나? 저녁이나 같이 하세. 그렇게 하지. 라빅은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대답했다. 가까운 시일에 가지. 그럼 잘 있게 베베르. 잘 가게 라빅 꼭 와야 해. 라빅은 가장 가까운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창가에서 앉았다. 그는 그러기를 좋아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파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 소비였다. 보이는 테이블을 훔치며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페르노 한잔 하고 라빅은 말했다. 물을 탈까요? 아니 잠깐 기다리게. 라빅은 생각에 잠겼다. 페르노 는 그만두게. 뭔가 시원스럽게 씻어내리고 싶은 것이 있었다. 쓰디쓴 맛이다. 그것은 씻자면 달콤한 아니스 술 따위로는 약하다. 칼바도 술을 치게 하고 그는 보이에게 말했다. 더블로 알겠습니다. 씻어내리고 싶었던 맛은 베베리의 초대였다. 동정심이 엿보여서 싫은 것이다. 누군가를 가족들 틈으로 하루 저녁 초대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떼어버린다. 그는 아직 베베리의 집에 가 본 적이 없었다. 호의는 알 수 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모욕에 모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지만 연민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는 칼바도스를 한 모금 마셨다. 왜 나는 엥테리 쇼날에 살고 있는 이유를 베베리에게 들려주어야 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베베리는 알아야 할 건 죄다 알고 있다. 그는 내가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그가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관한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는 돈을 벌며 자기가 할 수 없는 수술을 내가 하도록 수배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와 간호원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 간호원은 입을 봉하고 있다. 디랑도 마찬가지다. 그 녀석은 좀 더 격식을 차릴 뿐이다. 그는 수술을 할 때면 언제나 환자가 마취 되었을 때까지 붙어 있다. 그런 다음에 라빅이 나타나서 디랑이 너무 늙어서 할 수 없는 수술을 맡아 하는 것이다. 나중에 환자가 깨어났을 때는 디랑이 자랑스러운 수술을 이뤘서 침대 옆에 서 있다. 라빅은 다만 덮어 씌운 환자를 볼 뿐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수술을 하기 위해 드러낸 요드를 칠한 몸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대체 누구를 수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보통이다. 디랑은 진단의 결과를 그에게 일러 그에게 일러준다. 그러면 그는 절개를 시작한다. 디랑은 수술료의 약 10%를 라빅에게 지불한다. 라빅은 별로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베베르와는 좀 더 우정적인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베베르는 수술료의 4분의 1을 그에게 지불한다. 이쪽이 공평한 셈이다. 라빅은 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 외에 무슨 할 일이 있단 말인가. 남은 일은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러나 자기는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있을 때 곧 붕괴하리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 새삼스럽게 건설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물결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는 편이 낫다. 정력만이 단 하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견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딘가의 목표가 다시 뚜렷이 보일 때까지는 정력을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다. 모든 것이 산산히 무너져가는 세기에 부르주아 생활을 건설하려고 개미처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노력.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애처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동시에 우스꽝 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헛된 일이다. 사람을 실망시킨다. 한 번 눈사태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다. 그런 짓을 하려다가는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휩쓸리고 만다. 차라리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희생자를 파내주는 편이 낫다. 장거리 행군을 하려면 가볍게 차려야 한다. 도망쳐 다닐 때도 마찬가지다. 라빅은 시계를 보았다. 리시엔르 마르티네를 보아줄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오시리스로 가야지 오시리스의 창녀들은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공의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었으나 주인 마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마담은 자기 가게에서 누가 병에 전염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베베르와 계약을 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사적으로 다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라빅은 자주 그의 대리를 맡아왔다. 마담은 2층의 방 하나를 검진실로 고쳐 설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벌써 1년 이상이나 자기 가게에서 병에 걸린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이 그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도 손님에게서 병을 옮겨받은 환자가 17명이나 있었다. 지배인 롤랑드는 브랜디병과 잔을 라빅에게 가지고 왔다. 아무래도 마르트가 전염된 것 같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알았어 검사해보지.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그 앤 일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애의 세탁물이 알겠어 롤랑드 여자들은 속옷만 걸치고 차례로 들어왔다. 거의 대부분은 라빅이 알고 있는 여자들이었다. 단 둘만이 새로운 얼굴이었다. 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빨간 머리에 가스코뉴 출신인 레온이가 말했다. 왜? 꼬박 일주일 동안 손님을 받지 않았거든요. 마담이 뭐라고 안 그래? 아무 말도 없었어요. 대신 샴페인 잔뜩 팔아 주었으니까요. 매일 밤 일곱 명씩 나요. 툴루스에서 온 장사꾼 세 명 이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었죠. 세 사람이 다 생각은 있었는데 다른 사람 보기가 무엇 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나머지 두 사람이 소문을 낼까 그것이 겁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술만 마셨지요. 서로 나머지 두 사람을 취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죠. 레온이는 깔깔 웃고는 귀찮은 듯이 몸을 극적거렸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게 되어 있었어요. 알았어. 그래도 검사는 해야지. 좋도록 하세요. 선생님. 담배 있어요? 응. 여기 있어. 라빅은 분비물을 찍어서 착색을 했다. 그러고는 유리판을 현미경 밑에 밀어넣었다.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선생님. 레온이는 라빅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뭘?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여자하고 자고 싶어지는지 말이에요. 나도 몰라. 넌 넌 괜찮아. 다음은 누구지? 마르트 예요. 마르트는 창백하고 날씬한 금발의 처녀였다. 보디첼리가 그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불릉 데일 사투리를 썼다.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럼 좋지. 어디 좀 볼까? 하지만 정말 아픈 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더욱 좋지. 그때 롤랑드가 불쑥 들어왔다. 그녀는 마르트를 쳐다보았다. 마르트는 말을 끊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라빅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자세히 검사했다. 글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르트는 계속 말을 늘어놓았다. 라빅은 분비물을 두 번 검사했다. 넌 병에 걸렸어. 마르트. 뭐라고요? 그녀는 펄쩍 뛰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이야.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왈칵 얼굴을 붉히며 저주와 욕설을 퍼버댔다. 그 돼지 같은 새끼. 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입만 나불거리고 자기는 학생이니까 그런 건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의과 대학생 이라나? 그 더러운 새끼. 왜 조심하지 않았지? 조심은 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새끼가 자기는 학생이니까.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지를 옮겨가지고는 스스로 치료를 한 의과대학생. 2주 후에 나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검사도 해보지 않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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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빅은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6주? 한 푼 벌이도 없이 6주라고요? 입원을 해야만 되나요? 그건 두고 보기로 하지. 나중엔 집에서 치료 치료 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약속만 한다면. 뭐든지 약속 하겠어요. 입원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엔 아무래도 입원 해야 돼. 다른 도리가 없어. 그녀는 라빅을 쏘아봐 왔다. 창녀는 누구나 병원을 무서워한다. 병원은 감독이 아주 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 어쩔 도리도 없는 일이다. 집에 내버려 두면 며칠이 못 가서 약속 같은 것은 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내를 물색하여 병을 옮기고 마는 것이다. 비용은 마담이 돼줄 거야.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저는 6주간 동안 한 푼도 벌이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마침 여우 목도리를 월부로 샀는데 그렇게 되면 월부금을 못 내고 모든 일이 엉망이 돼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리와 마르트. 하고 롤랑드가 말했다. 당신은 저를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전 알고 있어요. 마르트는 점점 크게 훌쩍거렸다.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거리로 나서게 돼요. 이게 모두 그 입만 나불거리는 개새끼 때문이야. 다시 있게 해주지. 넌 일을 잘 했으니까. 우리 집 손님들은 모두 너를 좋아해. 정말이세요? 마르트는 울음을 그쳤다. 그럼 정말이지. 자, 이리와요. 마르트는 놀랑드와 함께 나갔다. 라빅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르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마담은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녀의 다음 무대는 아마도 붕둘댈 거리에 싸구려 창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길거리. 다음이 코카인, 병원, 꽃장수 아니면 담배장수. 만일 운이 좋으면 정부가 생길지도 모른다. 두들겨 맞고 착시당하고 결국은 내 쫓기고 마는 것이다. 엔테르네셔널의 식당은 지하실에 있었다. 투숙자들은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낮에는 안뜰로 난 몇 개의 크고 두꺼운 우윳빛 창문에서 흐릿한 빛이 들어왔다. 겨울에는 하루 종일 전등을 켜놓아야 했다. 이 방은 동시에 끼견실, 사무실, 흙, 해위실이기도 하고 여권을 가지지 않은 피난민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다. 경찰에서 검열이 나오면 그들 피난민은 안뜰로에서 차고로 가서 거기서 건너편 거리로 달아날 수가 있었다. 라빅은 여주인이 종려나무 방이라고 명명한 카타콤의 한쪽 구석에서 나이트클럽 세라자드의 도어맨, 보리스, 모로소프와 함께 앉아있었다. 다리가 가느다란 테이블 위에는 마졸리카시개, 커다란 화분의 심은 보기에도 애처로운 종려나무 한 그루가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보로소프는 제1차 대전시에 피난민으로 벌써 15년이나 파리에 살고 있다. 러시아의 피난민으로 황제의 근의병이었다가 기족 출신이라고 들먹이지 않는 사람은 드문데 보로소프는 그 드문 러시아 사람 중에 하나였다. 두 사람은 체스를 두고 있었다. 카타콤은 텅 비어있었다. 다른 테이블 하나에 몇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마시며 떠들어 대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2, 3분마다 요란스럽게 축배를 들었다. 모로소프는 화가 난 듯 사방을 둘러보았다. 라빅, 오늘 밤은 왜 저 야단들인가? 저 사람들은 왜 잠을 자지 않지? 라빅은 웃었다. 저쪽 구석의 피난민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네. 그들은 이 호텔의 파시스트들이지. 스페인 사람인가? 자네도 스페인에 있었지? 그래, 하지만 난 반대편이었어. 더구나 의사로서 말이야. 저 녀석들은 파시스트의 장식을 붙인 스페인 왕당파들이야. 왕당파의 잔재지. 그들은 한 시간쯤 체스를 두었다. 이윽고 모로소프가 얼굴을 들었다. 샤를르가 오는군.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라빅은 얼굴을 들었다. 접수부의 보이가 두 사람 쪽으로 오고 있었다. 보이는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이걸 선생님께 드리라고 놓고 갔습니다. 하고 그는 라빅에게 말했다. 내게? 라빅은 꾸러미를 보았다. 작은 꾸러미였다. 얇고 투명한 흰 종이에다 말아서 끈으로 묶은 것이었다.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런 꾸러미를 받을 데가 없는데 잘못된 거겠지? 이걸 누가 가져왔던가? 여자, 부인이에요. 부인은 더듬거렸다. 여잔가? 아니면 부인인가? 하고 모로소프가 옆에서 물었다. 글쎄요. 그 중간쯤이에요. 모로소프는 빙긋이 웃었다. 제법 똑똑하군. 이름이 씌어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날 주라고 하던가?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이름은 대지 않았죠.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부인을 아실 텐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가? 아니요. 하고 보이는 느닷없이 말했다. 하지만 며칠 전 밤에 선생님과 함께 오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자하고도 같이 올 수가 있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런데 호텔의 종업원이 첫째로 갖추어야 하는 미덕은 신중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도 경솔한 태도는 상류 사회의 기사들에게만 통용되는 거야. 어서 꾸러미나 풀어보게 라빅 하고 모로소프는 말했다. 자네에게 보낸 것도 아니라도 상관없어. 변변치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둘 다 더 나쁜 짓도 해오지 않았나. 라빅은 웃으며 꾸러미를 풀었다. 그리고 자그마한 물건을 싼 종이를 풀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방에서 본 못가게 성모상이었다. 그 여인. 그는 기억해내려고 했다. 이름이 뭐였더라? 마드레느, 마드. 까마득히 잊은 것이다.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는 얇은 포장지를 살펴보았다. 아무런 종이 쪽지도 들어있지 않았다. 알았어. 하고 그는 보이에게 말했다. 내 것이 틀림없어. 그는 성모상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체스의 말과 함께 놓아두니 통 어울리지가 않았다. 러시아 여잔가? 하고 모로소프가 물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지. 라빅은 루즈가 지워져 있는 것을 알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담? 아무데나 놓아두게. 대개 물건은 어디다 두어도 좋은 거야. 세상은 넓으니까 무엇이든 놓아둘 수 있지. 다만 사람이 있을 곳이 없을 뿐이야. 그 남자는 벌써 매장했을 테지? 그게 그 여자인가? 응. 그 후에 다시 만났었나? 아니. 이상한 일이야. 하고 모로소프는 말했다. 우리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손을 떼어버린단 말이야. 난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보리슬. 게다가 더 지독한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던 일도 있어. 왜 이 여자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녀는 외로우니까 그렇지. 지금까지는 죽긴 했지만 그 남자가 함께 있었잖아. 그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땅 밑에 있어. 세상을 떠나고 이젠 이 세상에 없단 말이야. 여기 이건. 모로소프는 선모상을 가리켰다.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구원을 청하는 절규야. 나는 그녀하고 잤단 말이야. 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는 사내하고 자는 것쯤은 사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어. 모로소프는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의 큼지막한 대머리가 빛을 받아 번쩍였다. 한마디 해두겠는데 라빅.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은 우린 남에게 잘해 주어야 하네.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소위 범죄라는 것을 한두 번은 범하게 될 테니까 적어도 나는 그래. 아마 자네도 그럴걸? 그야 그렇지. 모로소프는 볼륨 없는 종려나무가 서 있는 화분에 팔을 감았다. 종려나무가 가볍게 흔들렸다. 생활이란 남의 힘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모두 서로를 잡아먹고 있어. 가끔가다 번쩍 하는 인정의 작은 불꽃. 이것을 십사리 없애버려서는 안되네. 살아가기가 괴로울 때 그것이 힘을 주니까. 알았어.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가지. 좋아.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것도 바로 그거야. 그런데 이젠 그만 짓거리기로 하지. 자, 누가 백이지? 그렇지. 그렇지.